와... 아... 아... 이런거 안 먹어, 왔단 말이야? 응! 아... 크로스... 첫날이니까... 뭐라 그러겠어, 이거? 야... 첫날 이 뭐라... 얘는 돌돌 그렇게 먹는 사람은 모르겠어..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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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 드립 우리 이제 밑으로 넘어는 건가 다 먹으셨는데? 먹을 만큼 진하게 먹고 싶어? 진한다고.